새끼 들어온다. 내 쏜톤. 저게 봤어? 저게 안 보이면 이상한 거지. 게임을 시작해볼까? 일단 조용히 처리하자. 일이 잘못되면 내가 알아서 제거할게. 알았지? 응, 좋아. 보지, 그 십새끼는 어디 있는 거야? 니들은 여기서 기다려. 이제 준비해. 한마탕 놀아볼까? 빛이 있으라. 차량 샤드를 찾아. 운전사한테 있어. 모이칸 머리를 한 여자를 찾아. 응, 알았어. 이리와!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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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رجAA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쥬얼. 비쥬얼 Lesothatz, suron! 병력 퀴즈 vague. 전부 썰어버려야 해. 그래, 이런 게 금상첨화라는 거지. 빨리 챙겨서 가자. 쥬얼... 차에서 기다려. 파스트! 자, subsequently 이기때문에 올려버린 건가? 비켜, 내가 운전할 거야 그래, 그래 운전은 프로한테 맡겨야지 드디어 어때, 승차감 개쩔지, 그치? 이 차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차가 그냥 차지 뭐 쥐뻘도 모르는 게, 닥쳐 어때, 미치랑 스콜피온이 없어도 충분하지? 아냐, 브이, 아직 안 끝났어 뭔 소리야? 물건도 찾고 차도 찾았잖아 내쉬는 못 잡았거든 로키 리지에 오지도 않았잖아 그 씹새끼가 없었다고 결국 이 모든 게 복수 때문이었단 거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나한테 숨기는 게 있구나 너도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거 아니야? 둘 다 최악이야 시발, 닥치고 내 말 좀 들으라고! 그 새끼들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알아 근처에 짓담한 고속도로가 있어 거기로 가자 그 새끼들 우리가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을걸? 아, 젠장 어디에 숨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돼 고마워, 브이 내 시간 짓 점비야, 존두 없는 새끼들아 뭐, 씨발놈아?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냐? sewing 조심해, 다른 쪽에서 도톰이 오고 있어 두제 파악을 돕고 뛰어왔네 асс comprised Heck 씨발놈아 도blo 어떤 상류는ym 월인 쓰러움 어떻게 베트 אל 누구 어떡 도와! 모야! 만족해? 어, 대충은. 안녕, 로그. NM. 뭐라고 했더라? 네가 싼 똥 네가 치우라고 안 했나? 내 쉰 죽었어. 똥 하나 치웠네. 만족해? 식스 스트리트의 물건은? 내 쉰 이제 배달 못해. 하지만 나한테 곱게 부탁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날 도와? 내 몫은 선불로 받았어. 마음은 고맙네. 복수한답시고 그놈들 뒷공문이나 쫓는다길래 맡은 일은 잊어버린 줄 알았지. 씨발. 로그일 말인데 그냥 잊을 순 없어? 내가 왜? 로그까지 신경 쓰기엔 좀 그렇지 않아? 가자. 으하아. . 사랑. . .